안녕하세요 착한 애견TV 애견훈련사 도큐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 베스트5입니다. 첫번째는 말티즈입니다. 말티즈는 몰타섬의 공주라고 불리죠. 국민강아지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견으로 키우는 견종이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2에서 3키로 사이즈로 작은 소형견에 속합니다. 흰색 털을 가진 앙증맞은 강아지에요. 두번째로는 말티프입니다. 말티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티즈와 푸들의 하이브리드 견입니다. 푸들과 말티즈 둘다 털이 빠지지 않기에 말티프도 역시 털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교적이면서도 발랄한 성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우는 견종이에요. 크기는 평균적으로 4키로대가 많습니다. 세번째로는 푸들입니다. 푸들은 영리한 강아지로 유명하죠. 크기에 따라서 토이 미니어처, 미디움 스탠다드 등으로 나뉩니다. 영리한 성격 탓에 훈련이 잘 되는 견종입니다. 모색이 다양한 편으로 실버, 크림, 화이트, 애플이, 블랙파티 등 많습니다. 네번째는 비숑프리제입니다. 곱슬거리는 털장식이라는 뜻의 견종입니다. 푸들에 비해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은 견종이죠. 겉털과 속털이 달라 두꺼운 모질로 하이바컷이 유명한 견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와입니다. 털이 짧은 단모와 털이 긴 장모로 나뉩니다.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강아지 중 가장 작은 견종으로 유명합니다. 사교적이고 발랄하진 않지만 독립적이고 내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 베스트 5였습니다. 물론 키우기 쉬운 견종이란 없습니다. 내 환경에 맞는 올바른 견종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착한애견TV 애견훈련사 독튜였습니다.